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시간입니다 정식 출시 전에 너무 아깝게 치킨을 못 먹었잖아요 그렇다면은 한 마리 뜯어 봐야죠 자 강남으로 갑니다 3 2 1 레츠고 제가 강남에서 한번 오늘 승리를 거머져 봅시다 이게 지금 레벨이 낮을 때는 AI가 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웬만하면 다 치킨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의 지진 에임으로도 이길 수 있을지 가봅시다 몰라 일단 싸우자 촉 빨리 먹어야되요 오케이 싸이가 나이스 한 마리가 근처에 떨어졌거든요 이거 일단 총살이 나는데 총살이 나는데 정신차리게나 친구 렛츠고 오케이 호우 오 저 위에도 있다 하하하하 쟤네 뭐하니 야 뭐하냐 오 뭐야 쟤 봇이 아니었나봐요 준비하시고 쭉 쏘세요 갑니다 오! 곤욕조끼 나이스! AR 하나 나와도 되는데 저 봇이 또 신나겠죠? 오케이! 어프로 가볍게 잡아주고요 어? 어? M4요? 이야... 총 좋은거 갖고 있었네? 어휴 오! AR 소음기! 개나이스다! 야 이번엔 템팜이 완전 좋네 갑자기 나거든요? 아휴 사람 아니겠죠? 저거 보시겠지? 어? 삼떡진거 같은데? 저거 잡아야된다 잡아야돼 이리와 좋아! 복 한마리 깔끔하게 처리 아이들 좋은거 갖고 있던거 같거든요 내놔 이야 황금고블링 그 자체네 하하하하 뭐야 얘? 이거는 일단은 1등 하라는 게시에요 저 앞에 버그까지? 오! 하하하하 오늘 완전 운수 좋은 날이구만? 운수가 좋을 때는 치킨 한마리 정도는 딱 시켜가지고 바로 뜯어 먹어줘야죠 에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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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? 3렙까봐 어그! 어그다 어그다 어그는 먹어야돼 자 아이템만 볼게요 미쳤다 3렙 풀세트에다가 어그 카구팔까지 1등을 하라는지 와 오늘 아이템 이렇게 많이 먹은거 처음인데요 저 자 보러 갑시다 자 일단은 자기장 위치 아주 좋구요 어어 위험했다 와 어그가 세긴 세다 그래도 네 방금 보시니까 망정이지 저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실 가서 미리 좀 자리를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0명 정도 남았고 어그까지 먹고 기분 상당히 좋네요 풀스톱! 밟고 달려라 자 아이템 풀로 파밍했다가 뭐합니까 애들 싹 다 쓸러 가보자구요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호라니라 갑니다 렛츠기릿! 빡빡!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빡야 저거 잠깐만 차 탄거 보니까 저거는 플레이어 아니에요?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아 도망친다 아이씨 저거 잡는다 잡으러 갑시다 추격전이다 이 자식 어딜 도망가시나 저거 100% 플레이어예요 아 저 앞에 차 달리고 있죠 분노의 질주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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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땡겨버릴까 자 땡겨버릴까 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줄이야 심지어 카우팔은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진짜 그렇게 좋은 데미 먹어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거 신나게 한번 써봅시다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있는 상태야 니들 다 죽었어 엔한겐 말고 미라마 사막맵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조금 다르겠지 자 어디로 떨어져 볼까요 아 이 페카도로 갑시다 전쟁터로 들어가보자구요 휴지에 상남자식 플레이가 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 왠지 플레이어일거 같거든요 야 이거 안되겠다 나 한참 느리겠는데 이거 약간 우회해서 저 뒤쪽 아파트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엄마야 엄마야 잠깐만 이거 붕뜩 감아야되요 앞에서 시작하면 오지게 쏘거든요 우리 김에 어이 아하하하하하 오마이갓 너무 무서워요 여기 고마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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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안으로 돌아갔나? 옥 옴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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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쥬 으어어 아! 헥 어 총알이 없어 큰일 났네 야, 야, 뭐야? 뭐냐, 너? 얘 잡아야 돼요. 하하, 좀 죽어라! 죽어라, 임마! 오케이, M4 나이스다. 오, 보급이다. 오, 있다 있다 있다. 그렇지,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. 보급 먹습니다. 아. 오, 이거는 괜찮다. M4구. M4구에다가. 와, 사막의 길링까지. 이번엔 느낌 좋다. 얘 지들끼리 싸우는데? 아, 이게 뭐 디펜스야? 뭐가 이렇게 많아? 아, 이거 람보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나 잘 못 쓰겠어요. 판도 너무 세. 자, 보급이... 설마 또 여기 떨어지나? 보급아. 먹으러 가야겠는데, 이건?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굉장히 설렙니다. 아! 아, 이건 판도 2연속 보급이라니. 아, 공짜에 있다, 애들. 아, 공짜에 있다, 애들. 아, 뒤야. 와리가리, 와리가리. 오, 뭐야! 얜 또 뭐야! 저거 먹었어야 되는데. 아, 한 대 맞췄는데. 아, 저놈 잡아야됩니다. 저 앞에 있거든요, 바로. 아, 뒤지? 아! 아이고! 진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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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